지금 민우랑 규리는 어떨까? 스파하고 있으려나? 진짜 어떨까. 헬기 타고 딱 넘어가는데 그때 바뀐 기류나 이런 게 느껴지면 되게 이뻐질 것 같아. 그 정도 해야지 않을까. 난 이 정도 아니었는데 얘기하다가 확실하게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처럼 된 것 같아. 너가? 난 아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. 처음부터는 다 좋은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.